안녕하세요. 우리 2023년 국가직 시험에서 추려졌던 행장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어려운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살짝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고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뀐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기 질문이 좀 까다로운 질문이 몇 개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원별로 출제 비중을 따져보면 1편은 내용이 아주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허탈하죠.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원래 국가직은 2편 정책론이 많이 나옵니다. 다섯 문제나 나왔고 인사행정 문제가 또 많았습니다. 다섯 문제나 됩니다. 나머지는 조직론 네 문제 그리고 재무행정론 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이라서 지방행정론 파트에서는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활류로는 한 문제, 책임에 관해서 열심히 했던 롬잭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차피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1번. 1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실행적 논은 실정주의 방법을 비판하고 행태주의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형평성으로 적실성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3번이.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3번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 1번. 조금 애매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적 운영관리로서 포스트코업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포스트코업 내용은 고전이론에 속하기는 속하죠. 그런데 따져보면 과학적 관리론 내용보다는 어디에 행정관리설에 더 가까운 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서 물론 넓게 크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코업 공부할 때 행정관리설의 핵심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번. 행정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이 말은 맞죠. 가치의 기반은 틀렸습니다. 사실의 기반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랬지. 가치의 문제는 주간에 개입돼서 정리할 수 없다. 연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구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과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한다. 기업과 정신보다 시민권 중시 이런 말 나오면 뭐지? NPS죠. 신공공서비스론. NPM이 아니라 NPS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번 막섭해본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념형 관료제니까 뭐 근대 관료제를 말하죠. 근대 관료제. 근대 관료제를 말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1번이죠. 1번.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본건적 지배체제 아니 근대적. 본건적 지배에서 벗어나왔어. 나머지는 맞죠. 1번. 법적 함유적 권위의 기술을 둔 조직구조와 형태다. 맞습니다. 3번. 직위의 권한과 직민문은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이 되고 법규의 한 지배고 문세주의죠. 그리고 관료는 계승전위가 원칙적으로 상관이 명한다. 맞습니다. 정답 1번. 3번.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총체주의 그리고 총체주의는 다른 말로 합리주의죠. 그리고 점정주의가 있는데 그랬을 땐 1번. 총체주의는 계획예산 영유예산과 같은 예산적 계획을 설명하기 적합한 이론이다. 기억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점정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틀렸습니다. 점정은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거라서 거시적이지 않죠. 그리고 예산 삭감이라 점점 증가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체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네. 바꿀 수도 있겠네. 주어를. 거꾸로 하면 점정주의는 이런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3번.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4번. 점정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바라바라체. 무의사결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무의사결정 행태는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체크가 당연히 2배에서도 일어난다. 모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랬고. 2번. 기존 정책 체제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해서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수단에 폭력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폭력도.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서 폭력과 같은 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자는 다른 분야. 모든 파트에서 폭력도 포함된다고 하면 틀리는데 무의사결정에서는 맞다고 그랬죠. 맞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엘리트의 두 얼굴 중 즉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 아니죠. 신엘리트 이론. 거의 무의사결정과 신엘리트 이론 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그죠. 신엘리트 이론. 그 엘리트들. 지배계급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막아버리는 것. 무의사결정 안 하는 것. 무의사결정이죠. 그 다음 5번. 우리나라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준은 바뀌었지만 작성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일본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적 거래를 구분해서 작성한다. 맞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 범위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지? 예외가 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눈화점. 비검융 공공부문입니다. 보관범위. 공공부문인데 공공부문인데 금융은 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 정부 포함되고 오른쪽에 비검융 공기업. 공기업 전체가 아니라 비검융 공기업.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 말하죠. 지방정부의 지방지경기업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중시장형 공기업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충자료에 밑에 넣어놓은 것처럼 여기에 두 번째 별표 있죠? 두 번째 별표. 기준은 변경이 되었다. 기준은 그지? 나와 있습니다. 1986 기준에서 2001 기준은 바뀌었죠? 그렇지만 실제 작성은 옛날 거 1986 정부 재정 통계 편람을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검융 공공부문이다. 그다음 6번.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적 타당성.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정도 그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가? 다른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할 정도? 외적 타당성이죠. 외적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2번.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수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 이론적 구성 요소를 성공적으로 조작화했는가? 구성적 타당도죠. 구성적 타당도. 개념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3번.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와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후의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내적 타당도. 정답은 3번이죠. 4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땐 일관성이 있는 결국 없는 정도? 신뢰도죠. 신뢰도 이거는. 신뢰도. 타당도가 아니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사실은 7번 문제는 문제 나와서 풀기는 푸는데 행장 개론 범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시행령이 있는 거라서. 지방 자체론 별도 7급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뭘 냈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지방 공무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미쳐질 수 없는 사람. 인사위원회 활동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해야 되서 정당당원이라든가 지방의 의원들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정답 1번입니다. 예컨 다른 사람들.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사격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건설과 퇴직하는 사람. 참여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등 교감을 재직하고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당 당원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은 안 된다. 그러면 좀 행장 게으른 범위를 벗어난 문제 같은데. 그러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 1번. 아니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될 수 없는 사람. 정당 당원 지방의 의원. 8번. 조직 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쉽습니다. 정답 1번이죠. 1번. 사업 구조는 조직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와 방식으로 이 말은 맞지. 그런데 사업 부서감의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틀렸습니다. 곤란하다. 사업 구조는 이런 식이라서. 산출물에 따라서 구성하니까 이렇죠. 사업 구조.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종합전자회사라고 했을 때. 조직의 장이 있고. 티비 생산한다고 하면 티비 생산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따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따로. 그리고 에어컨을 만든다고 하면 에어컨 생산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물건 만들면 또 그렇게 한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티비 사업 부서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은 티비라는 동일한 산출물에서 협력하고 있는 관계죠. 그래서 조직과 협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부서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거지. 그렇지만 산출물이 다르고 그래서 사업 부서가 다르면 이거는 거의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이 된다.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되어서 조직과 협조가 많이 잘 안 된다. 이랬어. 그래서 부서 내 조직이 정진이 된다고 그러면 맞는데 부서 사이에 조직이 잘 된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그렇죠. 문제. 요기장. 사업 부서 간 간 사이 이렇게 돼서 틀렸습니다. 그렇지. 부서 내에서는 조정이 잘 되지만. 그 보충 자료 밑에 박스에 보면 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장단점. 단점의 3번. 단점의 3번. 사업 구조에서 부서 내의 조정은 정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는 잘 안 된다는 거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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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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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1번. 4번. 5번. 개개가 있다고 보상 강조하는 것은 성과주의이지. 틀렸습니다. ιifer 성과주의입니다. 영공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개청적 서열 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전감을 높인다. 맞습니다. 리얼,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영양개발에 기여한다. 이거 역시 성과주의이지 맞는 거 ㄱ, ㄷ, ㄷ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엘리스언 모형 엘리스언 모형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 중에서 모형 3은 바로 관료 정책 모형이죠 정책 결집을 설명해 줍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했는데 옳은 거 1번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회사 모형 적용식이 모형 2죠 조직과정 모형 조직 또는 조직과정 모형 모형 2에 관한 설명이고 2번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의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게 결정한다 저렇게 하는 것은 합리모형이죠 조직과정 모형 1 그 다음에 3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목표 공유도 정도와 정책 결정 일관성이 매우 낮다 맞습니다 정책 게임 결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칸에 제일 위에 보면 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에 보면 이거 끝에서 두 번째 정책 결정 일관성 합리모형이 매우 강하고 조직과정 모형이 약해서 자주 바뀌고 관리 정책 모형이 특히 매우 약해서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목표 공유도 합리모형이 매우 강하고 조직과정 모형은 약하고 그리고 관리 정책 모형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4번은 4번은 정부는 단일한 결정, 줄치가 아니라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결합체 결합체, 연합체이다, 집합체이다 이거 역시 회사명 정의식인 조직과정 모형이죠 조직 모형 또는 조직과정 모형 2입니다 모형 2 11번 제니스의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단사고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집단속에 들어가서 바보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 그런 거죠 그런 데 빠져 있으면 합류의 결정이 잘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색의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획일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획일적 사고 획일적 사고에 빠져서 토론이 안 됩니다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다시 글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 사람도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집단자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검열 그래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왠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들이 생각납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른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3번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에 실패할 리가 없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집단사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자료에 있는 박스 안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사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정상 및 징후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는 대응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응 방안도 잘 봐주시고 12번 12번에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 보니까 구조적 상황론, 전략 선택을 읽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이 조직이론이죠 그것이 조직이론 그것이 조직이론들은 반대변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중요하죠 결정론적 입장인가 임의론적 입장인가 그리고 개별 조직 중심으로 연구했는가 조직군, 집합자로 보고 연구했는가 구분 안 했는데 특히 이걸 외웠었죠 이렇게 임의론적 입장,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그리고 공동대생태학이론 전자공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분석주면에서 개별 조직 중심인가 조직군의 관점인가 개별 조직 중심으로 했던 거 고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이론 그리고 자원의존이론 이렇게 구전자 외우라고 했죠 구분한 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물론 직업 문제처럼 세부적인 들어가서 내용들이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고조적 상황이론은 상황에 맞게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그래서 불안적인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다 상황에 맞게 맞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한 환경에 대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 지각차이로 상향 선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론적 입장이죠 이미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결정된 관점이 아니고 맞습니다 3번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이론이 크면 거래하지 말고 조직 내사하는 게 낫다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조직구원 생태학이론은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죠 환경이 다정합니다 환경이 그랬을 때 조직구원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고 계획적이고 억지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틀렸습니다 그 변화는 변화가 있을 때 조직이 그걸 용인해주고 받아주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데 그 변화는 우연적 변화도 있고 억지적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적 변화로 한정된다는 말 틀렸고요 억지적 변화가 배제된다는 말 틀렸습니다 둘 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우리 기본체에도 잘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찍어놨어요 자 13번 이 문제는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죠 직무평가 방법 우리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네 가지 서열법 서열법 분류법 그리고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서류 서류 점수 비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에 두 가지는 초기 방법으로서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비계량적입니다 비계량적 기법이고 점수나 요소비교법은 숫자라는 사람이라서 개량적이다 개량적 기법이다 그리고 분류법이랑 점수법은 평가 기준표가 있어서 절대평가 방식이고 절대평가 방식이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잘 기억하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점수법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요소별로 나누어서 점수 매기고 합산해서 총점이 얼마 되면 몇 등급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가 있죠 등급 기준표하고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비계량적 방법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3번 서열법은 숫자로 하는 거 직무의 구성적을 나누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초기 방법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요소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하면서 평가하는데 비계량적 틀렸죠? 계량적 계량적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액과 표 관련해서 조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계량적 금액가중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충자료 표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14번 14번에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전자정부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정보화는 국가 전체 정보화는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이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수립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부 장관입니다 정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기부 장관입니다 수립합니다 수립합니다 다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년 단위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국가 전체 정보화입니다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틀렸습니다 행정정보사회종합계획은 과기부 장관이 아닙니다 과기부 장관은 국가 전체고 행정정보사회종합계획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입법부 사업부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면 중앙사무관장기관장입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그런데 행정부 같으면 행안부장관 행안부를 보통 행정부를 놓고 말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있는데 보통은 행정부를 놓고 말하는 거니까 행안부장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지 국가 전체 정보관은 과기부 장관이고 행정정보관은 행안부장관 3번 전자정보법상 전자화 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의 전자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 개념이죠? 맞습니다 4번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 자항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의 실책과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이 영위에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책임관을 임명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정보책임관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지능정보책임관이죠 맞습니다 자 15번 시행 끝나고 나서 15번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 덤립 롬잭 얘기인데 덤립과 롬잭은 그 밑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제의 원천이 내부적인지 외부적인지 내부적이라는 말은 행정부 안에서 그 말이죠 그리고 통제 강도가 높은 지자체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통제 원천이 내부적이면서 통제가 강한 거 관료적 책임성이고 약한 거 밑에 정보책적 책임성이고 통제 원천이 외부적이면서 통제 강도가 높은 거 법률적 책임성이고 그리고 낮은 거 정책 책임성입니다 통제 강도가 이렇죠 이 종류와 내용을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요 개청자 책임은 행정부 안에서 상관들이 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조직의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법적 책임은 표준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법적 책임은 통제 원체 외부죠 바깥에서 그지 뭐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내부 규칙이 아니죠 외부 법적 기관 외부 법적 기관에 따라 통제되는 겁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이런 거 3번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 직업적 기본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4번 정책 책임은 민간 고객 이익 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 기대에 포함하는 거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6번 16번에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최근에 중요한 성과라서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가 있는데 그랬을 때 1번 재정사업 성과 관리 내용은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를 구성된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2번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3번 재정사업 침청 평가 결과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율평가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침청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죠 여기서 4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이산처 OMB의 파트 프로그램 어세스먼트 레이팅 툴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거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17번 공직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겨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서 실제적, 외견적, 그리고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넣어놨는데 그 문제가 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질의 이해충돌 진짜로 이해충돌이 발생한 거지 한 겁니다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출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왕을 챙긴 겁니다 실제로 부패를 저지른 거지 외견상 이해충돌은 겉으로는 이해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현재가 된 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출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잠재적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현재 직무를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일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죠 잘 확인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열려든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증인된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심판관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 4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위반행위 발생한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다 틀렸죠 그 법조문 자료에 보시면 법조문 자료에 보시면 이거죠 끝에 18조 1항에 위반행위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 다음 18번 직위해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잘 구분하라 그랬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을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직무에서 경기시키는 거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 한 종류다 틀렸죠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직위적 징계는 아니라고 그랬죠 직위는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었고 이번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틀렸죠 신분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잘린 건 아니었죠 비교하자면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일정기간 동안 잘린 건 아니고 직무에서 재배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직무소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가능하다 그 사유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나쁜 게 죄 지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가서 능력 개발하고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이런 거지 시간 줄 테니까 4번 직위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3개월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 바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지제도 그랬는데 쉽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죠 1, 2, 3번은 주민 소환제도 있었고 오래된 거죠 주민의 감사 청구 조례 재정 개표 폐지 청구제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래는 조례에 대해서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규칙에 대해서도 규칙에 대해서도 재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보충자료표에 정리된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어려운가요?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항상 그렇잖아요 시험 칠 때는 막 어려웠는데 들어보면 저걸 왜 틀렸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시험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도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눈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나 또 행정은 저 문제 편절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차례차례 본다 그러면 앞에서 뭐 다 기운 다 빼고 와서 그지 기진맥션에서 풀다 보니까 뭐 잘하면 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섯 과목 중에 행정이 제일 어려웠다 그런 말들이 많던데 보니까 심지어 영어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통지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랬죠 자 통지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실험집단이 있고 통지집단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자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또 측정한다 그 말입니다 사전 사후 설계는 그렇게 하면 사전에 측정한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검사효과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 검사효과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측정효과라고도 하고 이런게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개발된 것이 4번에 있는 솔로몬 4집단 설계입니다 4집단 설계 실험집단도 2개 구성하고 그리고 통지집단도 2개를 구성하는거지 2개를 구성해서 실험집단 2개 구성하고 그리고 통지집단도 2개 해가지고 한 동제도 다 구성하는거 맞기는 맞는데 맞는데 참 한군데는 통제사전사후설계 통제사전설계 사전측정을 하고 이쪽에는 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비교해 보는거지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솔로몬 4집단 설계 그 설명도 자세히 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집단 사전사후설계 하고 그냥 통집단 사후설계 장점을 갖는다 통집단 사후설계란 말은 사전측정 안하고 안하고 사후측정을 한다는거지 그래서 검사효과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번 준실험은 진실을 비해서 똑같이 만드는게 아니니까 실행할 수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준실험 회기불륜석설계는 9분점 구간에서 회기 직선에 불륜석설계 단자를 이용한다 그렇죠 장학금 받은 집단하고 안 받은 집단 그 사이에 어떤 나중에 소득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때 불륜석설계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따져보니까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었는데 아마 시험 칠때는 좀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 있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질문이 몇개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났구요 참고해서 남아있는 지방직 시험하고 그리고 국무원 시험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원 시험 지난 두 살은 아직 tutti 뭔지는 했다 일상